KB진권 프라임센터 투자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자 오늘 키맨과 함께 하겠습니다. KB진권 프라임센터 투자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에 좀 해답이 필요합니다. 답답한데 그래도 오늘 장 초반 분위기는 괜찮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반등인가 올라도 고민 내리면 더 걱정 이렇습니다. 시장 판단 어떠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아마 이게 진짜 반등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아, 그래요? 바닥 잡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바닥이었으면 참 좋겠는데요. 일단 인플레이션 압력 다들 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조기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긴축 이슈. 여기에다가 우리 내부적인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악재 때문에 연초 이후에 코스닥은 지금 거의 한 10% 정도 하락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모르고 있던 그러한 내용들은 전혀 없고요. 이미 다 알고 있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여기에도 우리가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새롭게 그나마 부각된 이슈라면 아마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든지 중동의 송유관 폭발 같은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 부분이 좀 새롭게 부각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치명적인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악재라면 가장 안전한 자산인 세계에서 미국 국채로 자금이 많이 쏠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쏠렸다면 오히려 채권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금리는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 내내 미국 국채 금리 10년물은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장은 아주 큰 위중한 악재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혹시라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걱정이 되고 겁이 나신다면 과거에 우리가 이제 2001년도였나요? 9.11 사태를 한번 떠올리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풋풋한 대학생이었고 주식 투자를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딱 복학해서 처음 시작할 때인데 뭣도 모르고 저도 겁나가지고 개장이 지연되고 난 다음에 오픈될 때 다 그냥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제 기억으로 지금 거의 20년 전인데 한 5주에서 6주 뒤에 시장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시장은 도도하게 상승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9.11 사태보다 더 위험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미국의 중심부가 공격을 받는 그거랑은 전혀 별개의 이슈죠. 그래서 다른 생각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확실히 시간이 지나면 언제든지 회복했다라는 것을 그 9.11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도 코스닥 시장이 지금처럼 한 8에서 10% 정도 하락하는 조정은 제가 차트를 준비해봤는데 핑크색으로 박스권 칠해놓은 부분이 한 5번 정도의 조정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그때가 한 8에서 10% 정도 지금처럼 가파르게 조정을 보였던 구간인데 거의 두 달에 한 번 꼴로 지금 하락 정도의 조정이 작년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8에서 10% 정도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차트 흐름을 보시면 강력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락했던 것을 다 해보가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상승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기억해보셔도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조정 이후에 상승의 사이클의 시작은 늘 외국인들의 강력한 순매수와 동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차트로 그려놓은 것은 코스닥이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한 시점에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코스닥에서 하루에 산 금액을 표시를 해뒀습니다. 작게는 2천억이고요. 많게는 3천억 정도를 하루에 저렇게 사고 난 다음부터 코스닥 지수가 한 10% 하락 이후 강력한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오늘 지금 상승은 제가 좀 전에 하락하기에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한 300억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작년도 케이스를 우리가 참고해서 봤을 때 그렇게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믿기에는 순매수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라마틱한 상승 반전으로 이어지려면 작년 케이스 외국인들의 순매수 금액에 들어왔던 부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참고로 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 최근에 낙폭이 컸었던 대응주 쪽으로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트 하나를 더 준비해왔는데 2009년도 이후로 우리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BR 1배 정도 전후가 단단한 지지 역할을 해줬다라는 제가 그림으로 핑크색으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가 우리 포워드 기준으로 PBR이 1.01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2,800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PBR 1배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2,790선 정도 전후는 아마 저가 매수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연초에 우리가 생각보다 조정이 아마 길어지고 있는데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좀 포기하지 마시고 역전의 그날까지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풋풋하십니다. 시장이 바닥 잡을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셨습니다. 우리 섹터 볼 텐데 시간상 2차 전지랑 건설주 준비해 주셨거든요. 다 갈 수는 없을 것 같고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건설 이야기를 그러면 아마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광주에서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매우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주 강력한 행정처분이라든지 등록의 말소까지도 가능성 이야기도 나오면서 최근에 사고 이후에 현대산업개발의 주가는 한 40%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덩달아서 다른 건설사들도 주가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요 건설사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익률을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왔는데 대부분 지금 밸류에이션이 PBR 0.6배 정도 전우선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표 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경우에는 좀 길게 보면 이번이 오히려 좀 파일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원래 대표 건설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대표 건설사가 만약에 5개였다면 5개에서 치열하게 주택 공급에 대해서 시장 파일을 가지고 싸웠다면 혹시라도 한 회사가 경쟁력이 좀 줄어들어서 앞으로 하기 힘들어진다라면 이제는 4개 회사가 남게 되고 그 4개 회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일은 더욱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건설이라든지 제가 PBR 차트를 그려왔는데 현대건설의 PBR 차트는 과거 역사적 밴드의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크게 뭐 부담 없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GS건설도 자의를 보유하고 있는데 GS건설도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들은 사실 뭐 규제가 강화되고 비용이 상승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 약간 이해는 되는데 사실 시멘트라든지 건자재 쪽은 조금 너무 덩달아서 이게 좀 빠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시멘트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사고가 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건자재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지금 투자 심리가 꺾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PBR이 가장 낮은 KC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주에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와 같은 건자재 주들도 이번 이슈로 같이 좀 하락을 한다면 오히려 중기적으로 좀 기회로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생각입니다. 네. KCC는 이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에게 큰 수익을 안겨주고 계세요. 건설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GS건설도 짧게 언급해 주셨는데 무게중심은 현대건설 쪽에 두신 것 같습니다. 일반 건설사이기도 하고 원전 플랜트 주관사 자격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전 테마주랑 같이 움직인다는 점도 체크해 드립니다. 키맨 함께했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함께했고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려야겠네요. 출발 성공 투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